연습해서 다음에 기분 좋겠네 잘하는 소리 듣고 나같으면 이럴 때 그냥 너무 좋을거야 잘하는 소리 듣고 다음에 더 잘할게요 이번에는 이분도 시흥에서 오셨는데 이런 장비 이런 거 다 실고 맨날 다니셔요 이렇게 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고 맨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같이 와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쵸 언니 오빠들 제일 좋아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하신다고 박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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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concerned positive 고맙습니다 그대가 이상한 날 생각나는 날 노골이 날에오 내 날에오 내 마음 사랑이 왔다 내 어느 날 보험이 어느 날 비추어진 내 볼수록 아름다운 성 사랑이 없나 내 날이 가운데서 사랑이 왔다 나인데 좋아 inspiring 우리 우리라마 조국 나를 말아요 느끼고 하나요 그대가 잊어라 내 사랑인데 눈물이 다 내려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을 많이 안 쫓아다는데 너의 나의 목욕에 오랫동안에 미쳐지 내 모습 알아보면서 그대가 잊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을 많이 안 쫓아다는데 사랑을 많이 안 쫓아다는데 사랑을 많이 안 쫓아다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을 많이 안 쫓아다는데 하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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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하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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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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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